김천시가 평화동 일대 상업문화거리 조성에 나섰습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낙후된 평화동 일대 상권이 되살아날 걸로 보여 시민들의 기대가 큰 상황입니다. 최연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천시가 평화동 일대 낙후된 구도심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상업문화거리 조성에 나섰습니다. 중앙초등학교에서 국민은행까지 약 800m 거리에 각종 편의시설 설치와 보행환경이 개선되는데 김천시는 사업비 18억 원을 투입해 거리 곳곳에 보행자 쉼터와 버스정류장 정비 등 상인들과 시민들의 생활 편의를 고려한 거리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가을철 악취로 시민들에게 불편을 줬던 주변 은행나무들도 모두 다른 조경수로 교체됩니다. 상인들은 이번 사업이 평화동 일대의 상권을 되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거리가 될 것이며 시민들이 맞는 찾는 거리가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한편 김천시는 평화동 상업문화거리 조성을 시작으로 다른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감호지구와 남산지구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HCN 뉴스 최연철입니다. 정벽 노은행 1-836-2013